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따로 뽑기로 하고 최고 경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천 굳곳을 막고 있던 농업용 보를 걷어내니 알을 낳기 위해 물고기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강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하늘도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대구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야외 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죠? 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하늘도 맑고 기온도 높아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8도, 안동 3도, 봉화 0도로 출근길 다소 서늘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 22도, 안동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뜨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도 높고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오르고 날이 좋아서일까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한 이밖에도 대기가 메말라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우리 지역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단 기온이 낮지만 계속 평년 수준 보이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성주 소송리가 사드 문제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공사 장비 반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은 이를 막기로 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국방부가 공사 장비 반입을 두고 물밀 협상을 잇따라 벌였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부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기지 안에 미군 전용 식당과 숙소를 짓고 기름을 반입하려 한다며 장비 반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붕이 새는 것을 고치고 오패수 처리 시설을 갖추는 등 생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장비 반입을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낮 시간대에 장비를 반입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트레일러 12대, 덤프트럭 8대, 미니버스 등 차량 30여 대를 사드 기지로 들여보낼 계획입니다. 경북 지방경찰청은 병력 3천여 명을 오늘 오전부터 사드 기지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경찰 지원을 받아 공사 장비 자재를 반입하기 시작하면 공사 기간 내내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DGB 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한 사람이 겸직하지 않도록 따로 뽑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은행장은 내부 출신으로 한정해 대구은행을 둘러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김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DGB 금융 통합 이사회가 최대 안건이었던 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은 겸임 대신 2명을 선임해 따로 맡도록 했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배구조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영 공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회장과 행장을 동시에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외부인도 맡을 수 있고 대구은행장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출신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공모를 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DGB 직원들도 59%가 회장과 행장 분리를 원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퇴직한 임원을 제외하고 외부인사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아쉬움 대목도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은행장이 내부 출신으로 한정된 점은 대구은행이 여러 문제를 끊고 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소집 2주 전에 통보돼야 하는 만큼 은행 안팎에서는 다음 달 초쯤이면 차기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달성구 본리동 50살 김모 씨의 자동차 부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00여 제곱미터와 부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1대와 소방인력 90여 명이 출동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수성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을 끝으로 대구 8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무너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한 공천인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논란과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윤형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공천관리위원회는 수성구청장의 김대권, 달서구청장에는 이태훈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렸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의 대구 8개 구군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는 10명의 대구 시의원이 도전장을 냈다가 모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전현직 시의원 4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국당 중앙당이 대구 남구에는 여성을 권했고 동구는 경선을 하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탈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역 단체장으로 경선조차 없이 탈락한 김문호 달성군수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고 다른 탈락자들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여야가 바뀐 가운데 미래 보수 세력을 키우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여성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광역 기초 의원까지 포함해서 여성 청년 신인 50% 공천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된 한국당의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 논란과 갈등 속에 이제 대구 시민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정에 복귀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와 컬러풀 축제 준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본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국 군수로 백선기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안동과 구미, 영주와 예천, 봉화, 울진, 성주 단체장은 경선으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선에 도전하는 안동 권영세, 예천 이현준, 울진 임광원, 3명의 현역 단체장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 7선거구와 청도 1선거구, 고령군 선거구의 광역위원 후보 3명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받은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이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에 따라 제257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새로운 의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퇴한 대구시의원은 모두 6명으로, 대구시의회는 정원 30명 중 24명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간 상류에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농사용 거름으로 사용되거나 덮개 없이 보관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먹는 물 절반 정도를 취소하는 형산강. 영농철을 맞아 강 상류로 가보니 강뚝 바로 옆에 농사가 환창입니다. 넓은 면적에 아로니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국유지 점령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입니다. 나는 땅 그것도 버리도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데. 특히 이 밭에 사용된 거름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으로 충분히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성이 있어 일부 나무는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인접한 다른 곳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여러 군데 쌓여 있습니다. 폐비닐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퇴비라기보다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비에 씻기지 않도록 덮어두어야 하지만 몇 년째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들을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방참을 해내가지고 비만 오면 형상강을 흘러들어서 포항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형상강 안쪽에도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뚝 안 수천여 제곱미터에 사료룡 호밀이 심어져 있습니다.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지만 몰래 심은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뿌렸던 게 다시 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뿌려서 나는 건지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형상강한 불법 경작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관리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버젓이 이뤄져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해안 하천에는 곳곳에 농어병 보호가 설치돼 있어서 희귀성 물고기들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볼을 걷어서 또 그리고 얻어 즉 물고기 길을 새로 만들었더니 알을 낳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강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 왕피천 유역의 하나인 울진읍 남대천. 누런 갈색을 띈 어른 팔뚝만한 황어 수백 마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뒤 자신이 태어난 강상류 모래자갈 바닥에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천 곳곳에 설치된 농업용 보로 인해 통로가 막혀 물고기들이 중간에서 폐사하는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의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울진군은 584억 원을 들여 왕피천 등 7개 하천에 농업용 보로를 철거하거나 얻어, 즉 물고기 길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천 바닥을 정비하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해 왔습니다. 한 580억의 규모로 해서 지속도로 추자를 해오니까 연어, 은어, 항어, 뱀장어 등 회귀성 어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은어, 오는 가을에는 연어의 힘찬 몸짓을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은 내년에는 불용계곡과 금강송 숲을 흐르는 광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하천 정비 사업으로 왕피천 일대가 1년 내내 물고기가 논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개명대학교는 언론영상학 전공 조현준 교수가 감독을 맡은 단편영화 시계가 제71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시계는 한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성추행 문제를 보여주는 23분짜리 단편영화로 다음 달 16일 칸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조 교수는 북한에 체위하며 몰래카메라로 북한 주민 이야기를 담은 삐라와 탈북자 이야기를 다룬 황색바람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를 제작한 경력이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 주유소를 비롯한 이른바 노동 취약업소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160여 곳의 최저임금 준수를 점검한 결과 89.5%인 140여 곳이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두 건에는 과태료를 매겼고 임금을 덜 받은 200여 명 모두에게 채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조치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편법 행위 접수와 함께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달 고속도로 요금소와 공단 지역 입구를 비롯해 28곳에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240여 대를 검사한 결과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기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험물 경고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18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다음 달 5일과 6일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중앙 내거리에서 종각 내거리까지 5구간에서 거리 공연과 푸드트럭 축제, 각종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컬러풀 퍼레이드는 첫날인 5일, 오후 6시 반부터 서성 내거리에서 종각 내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러시아의 도시 8곳이 참여해 전통 의상과 춤, 소품 등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13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중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 등에서 열렸으며 지난해에는 전문가 200여 명과 일반인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어제 하늘도 맑고 기온도 높아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8도, 안동 3도, 봉화는 0도로 출근길 다소 서늘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 22도, 안동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도 높고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오르고 날이 좋아서일까요? 우리 지역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대구와 일부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밖에도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8도, 고령 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고령 23도로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5도, 구미 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1도, 구미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3도, 청송 1도로 출근길 다소 서늘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우리 지역 하늘도 맑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단 낮지만 계속 평년 수준 보이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